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디션 볼 겸 겸사겸사에서 배우 프로필 또 돌리러 구경해 보겠습니다. 위치는 가구 전부터 초콘까지 이렇게 리듬해 볼게요. 첫 번째 찍을 곳은 전에 먼저 갔던 곳부터 돌리고 천천히 자연스럽게 학동쪽으로 걸어가 볼게요. 많이 춥네요. 오늘도. 저기 보이시죠? 여기 배우플로필인데요. 자연스럽게 배우플로필 넣고 다른 장소로 이동해 볼게요. 근데 좀 아쉬운 게 며칠 전에 왔었잖아요. 제 프로필 아직도 있어요. 왜죠? 왜 안 봤을까? 왜 그러지? 자, 드디어 또 다음 배우플로필 넣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요거. 요게 배우플로필입니다. 자연스럽게 놓고 그 다음 선으로 또 이동해 볼게요. 따뜻하게 입고 프로필 접수하세요. 아시겠죠? 마감했네요. 그래서 다른 장소로 거북선 구경할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이렇게 보이시죠? 배우플로필인데요. 다른 곡보다 되게 따뜻해요. 그럼 이 힘든 시기에 캐스팅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 프로필창 넣고 이제 오디션 보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시간 거의 다 됐습니다. 오디션 잘 보고 이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시간되면 소울호떡 고기 한 번씩 먹어보고 집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해 볼게요. 근데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더블레스 많이 응원해주세요. MDC 거기서 프로그램의 트로트 나옵니다. 안녕. 저기 보이시죠? 한번 가서 보고 올게요. 아무튼 오늘도 열심히 연습하시고 아시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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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아 감사합니다.